안녕하세요 박봉 직장인입니다 2주간 계속 뭐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영상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했어요 이제 좀 제대로 또 이제 제 스타일 대로 그냥 해보려구요 오랜만에 롤러스케이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피드 말고 일반용으로 가져왔구요 음 다른 분들도 계시네요 일단 여기서 시험시험 놀면서 아나피 드론 연습도 하고 그러려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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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